윤석열이한테는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그런 정도의 인지가 없어요. 지능이? 네. 지능이 없어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만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렇죠. 앞에 했던 말하고 자기 말을 반대하는 말하고 뒤에서 붙이고 그거 무슨 완전 비문이 아니고 비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걸 유일하게 컨트롤하고 지금 실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김건희에게 내가 한마디 한다면 너 그러다가는 진짜 피똥 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지 말고 너 돈 많이 했고 내 통장도 내가 보니까 뭐야 외국으로 돈도 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일보이든 말든 네가 준산물 되거든 넌 토끼라. 토끼는 이제 봐가지고 네가 뭐 석열이 좋아가지고 데리고 안 사는 줄 다 아니까 그거 뭐 너희가 이야기 했잖아. 그 바보가 방구나 뻥뻥 끼고 배는 튀어나오고 얼굴이 생긴 게 뭐 볼 게 있나 그러고 했잖아.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만큼 챙겼으면 이제 끝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너 결과가 인생이 비참하게 될 것이니까 그 늙은 오빠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